안녕하세요 먹먹이삼촌입니다 저희 구독자님 지인께서 키우시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낮에 집에 혼자 있는 한살푸들인데 자율급식중이구요 ctv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빈집에 혼자 있는데 ctv를 보니 자기 변을 낮에 일부는 먹고 나머지 일부는 여기저기 눈에 띄는 곳에 펼쳐두고 굴리면서 가지고 논다고 하네요 밤에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안한다고 합니다 해결책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짖는다거나 다른 분리불안 정상은 거의 없구요 저 문제만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장난감도 많은데 관심을 잘 안 갖는다고 하네요 요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일 좋은 답변은 그렇게랑 같이 있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랑 같이 써봐야지 원인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요렇게 이야기만 듣고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해결 방법은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해결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원인을 그냥 여기 있는 댓글만 가지고 주론을 해보자면 얘가 다른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고 변에만 관심을 보이고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안하고 사람이 없을 때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급식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는 먹고 일부는 보이는 곳에 펼쳐둔다고 해요 이거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가 그렇다고 분리불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이게 어릴 때 이런 습관들이 혼자 놀기 습관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가설이죠 가정이죠 어릴 때 그냥 모방을 하던 변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끊지 못한 거죠 완전히 끊지 못하고 조금 먹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변이 장난감이 된 거죠 다른 장난감만 있는데 왜 이걸 좋아할까 어릴 때 가지고 놀고 먹어보고 하던 거니까요 저희 개들도 그래요 장난감을 주면 절대 안 가지고 놀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없으면 닥스운터가 다 물어 뜨들었거든요 하루만에 장난감 다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제가 안 보는 데서는 근데 제가 보는 데서도 제 신발은 엄청나게 잘 물어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나는 장갑 있잖아요 목장갑 아니면 냄새 나는 양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 물어와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변에는 집착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릴 때 먹어봤고 어릴 때 가지고 놀아봤기 때문에 집착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인형보다는 인형은 흥미가 없고요 그 인형으로 이제 저희가 물욕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잡고 턱어놀이나 이렇게 하면서 물욕을 만들어 주고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모든 동물들이 모든 개들이 모든 강아지들이 장난감에 집착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사료도 그렇잖아요 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면 훈련소에서 배를 굶겨 가지고 고프게 해서 사료를 주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료를 먹는 게 좋은 것이라는 그걸 알려 주니까 나중에는 사료를 정말 이렇게 조금만 성양개비 빨간 황보다도 더 작은 양을 줘도 그걸 받아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지도 않는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배가 부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던 유명한 훈련사들이 가보면 이제 그 강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못 정해 가지고 이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개들이 간식을 받아 먹다 보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죠 다른 개들이 왔을 때 강의를 할 때 말이죠 강의 시간을 10분 20분 잡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면 생각을 안 해 봤거나 근데 길어지니까 애들이 간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간식을 덩어리 채 줘도 배가 부르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불려 주려 하거나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꼬시면 안 되고 그것도 집착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변에 집착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살이고 좀 어리기도 하고 변을 가지고 놀고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장난감 다 어지러워 놓잖아요 다 펼쳐 놓잖아요 그럼 치우는 건 엄마 몫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기들 교육할 때는 자기가 어지러워 자기가 치우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걔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전문 훈련사면 그걸 가르치면 되는데 물을 다 옮기는 거예요 거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잖아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걸로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냐면 일단 자유급식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유급식을 끊어 버리고요 사료를 하루에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견주가 있을 때 주세요 견주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고 봐줄 수 있다면 하루 두 번을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한 겨울이 아니면 지금 한 번만 줘도 한 살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퇴근을 하시고 나서 밥을 주고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하세요 그럼 변을 쌀 거 아니에요 변을 싸면 칭찬해 주고 돌아오는 거죠 변을 사람이 처리를 하고 사람이 처리하고 나서도 칭찬을 해 주고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자유급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을 싸지 않잖아요 먹는 만큼 싸는 거니까 성견이니까 성견 사료를 먹으면 그렇게 자주 싸지 않는단 말이에요 퍼피용 사료하고 달라 가지고 그럼 어덜트 사료를 먹이고 내가 퇴근해서 먹이면 10분 안에 쌀 거 아니에요 그때 산책을 해서 싸거나 아니면 집에서 쌀을 때 그걸 견주 분이 치우면서 칭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치우려고 할 때 집착을 보이면 안 된다고 치우고 나서 칭찬을 해 주는 거죠 약간의 틈을 주고 시간적 틈을 그렇게 타이밍을 가지고 칭찬을 하다 보면 얘가 아 변은 먹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개념을 할 거예요 지금 얘는 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고 변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가지고 노는 게 어릴 때 먹던 거 어릴 때 장난치던 걸 갖다가 그게 이어지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장난감 뭐 어지러기만 있는데 사람을 치면 정리 정도는 못 배운 거죠 또 예를 들면 뭐 엄마 젖을 물고 잤는데 그 습관을 아니면 이렇게 우리 그 우유병 있잖아요 그걸 빨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아니면 수건을 빨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물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습관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못 고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나쁘다는 걸 배우질 못해서 그냥 하는 행동 같거든요 제가 여기 적힌 것만 봐 가지고는요 실제로 같이 있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자유급식을 안 하고 견주가 집에 있을 때 밥을 주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밥을 주시고 사료를 먹고 나면 집에서 배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산책 중에 배변을 본다든지 선택을 하셔서 산책을 시키고 배변을 봤을 때 칭찬을 해주고 치우든지 아니면 집에서 쌌을 때 와서 칭찬을 해주고 치우면 이 병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거 또 먹으려고 할 때는 이게 어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안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얘가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나이가 한 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나 사고하는 게 좀 더 좋아졌을 거든요 많이 사람 눈치도 알고 말귀도 잘 알아들을 거라고요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되면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되면 뭐 저한테 강아지를 보내주시거나 제가 올라가 가지고 한번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는지를 근데 어떤 이유라도 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일 지금 적힌 글로우는 제일 근접할 거에요 아마 그리고 해법은 그렇게 하면 해결은 될 겁니다 해결 방법은 그렇게 충분히 해결이 될 거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